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. 어제 최종 투표율은 15.61%로 역대 총선 중 첫날 투표율의 최고 기록을 보였는데요. 오늘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일 두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죠. 오늘 투표는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 3,565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.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에 시작된 마지막 날 사전투표율은 오후 2시 기준으로 9.32%를 보이고 있습니다. 역대 총선 중 첫날 기록으로 최고 기록이었던 어제 투표율을 더하면 현재까지 누적 투표율은 24.93%를 보이고 있습니다. 22대 총선 전체 선거인 수는 4,428만 명으로 이 중 1,103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. 지난 21대 총선 2일 차 같은 시각 누적 투표율 20.45%와 비교해 이번이 4.48%포인트 높습니다. 최근 선거였던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같은 시간 누적 투표율이 16.37%였고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28.74%를 기록했습니다. 누적 투표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34.70%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0.10%로 가장 낮았습니다.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 하는 오는 10일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.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, 여권, 사진이 붙은 학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과거 사전투표 사례를 보면 첫날보다 둘째 날에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요. 특히 오늘은 주말이어서 어제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한편 지난 21대 총선 전체 사전투표율은 26.69%,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.93%로 집계됐습니다.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